120점 분들하고 오늘 게임을 치면서 느꼈던 4구 부문 세 가지를 알려드려야 되겠다 생각한 게 있는데요 회원분들하고 4구를 치다가 120점 치시는 분이 이런 배치를 만났습니다 아마도 이 공을 빨간 공 오른쪽 1분의 2를 맞추면 노란 공이 맞을 수도 있고 아슬아슬하게 안 맞고 비껴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노란 공 신경 쓰이죠 이 정도 되면 신경 쓰이죠 이 바닥에 흰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게 2분의 1 두께로 부드럽게 쳤을 때의 분리각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노란 공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고 피해갈 수도 있는데 한번 제가 2분의 1을 맞춰보겠습니다 부드럽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노란 공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맞네요 그래서 그분이 120점을 치시는 분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빨간 공을 직접 치려고 하다가 이 사이로 빠졌거든요 원쿠션으로 칠 수도 있고 직접 칠 수도 있는데 직접 치는 방법은 어려운 방법입니다 왜 어렵냐면 직접 칠려면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끌어쳐야 되거든요 이거는 끌어치기는 얼마나 낮은 당점을 쳤느냐 두께를 얼마를 맞췄느냐 그리고 하단 당점으로 이 첫 번째 빨간 공을 칠 때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분리각이 제각각 다르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빨간 공을 맞춰서 두 번째 빨간 공으로 가는 이 분리각을 만들어내기가 정확한 두께와 하단 당점과 큐스피드 이 세 가지의 조합이 딱 맞아야지만 일로 가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드럽게 밀어카더니 노란 공에 이런 식으로 걸렸거든요 그런데 부드럽게 밀어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2분의 1 두께 또는 2분의 1 두께보다 조금 더 두껍더라도 부드럽게 치지 않고 좀 빠른 속도로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당점을 올려서 치면 공은 절대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고 한 번 튕겼다가 휘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맞은 공 여기여도 상관이 없고 여기여도 상관이 없을 텐데 회전을 좀 사용하면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이 빨간 공을 맞지 않고 지나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치의 경우에는 직접 끌어치는 것보다 당점을 올려서 2분의 1보다 약간 두툼하게 조금 빠른 속도로 쳐서 휘어 들어가는 성질을 이용해서 치는 게 훨씬 득점 확률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맞고 여기에도 맞고 득점 영역이 넓기 때문에 여기 제시한 대로 1시 30분 그리고 두께는 8분의 5 정도의 두께를 그리고 약간 빠른 속도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쳐도 마찬가지로 맞을 겁니다 이러한 성질이 있다 당구공의 성질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치면 이 배치가 매우 쉽습니다 그렇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2분의 1의 분리각이 어떠냐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바닥에 이렇게 흰 선이 그어져 있죠 그게 이 빨간 공의 오른쪽을 2분의 1 적당히 부드럽게 쳤을 때의 분리각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치는 2분의 1의 분리각을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득점할 수 있는 배치였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취사입니다 그럼 확인해 주세요